여기가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서바 뭐라고? 200만 원? 안 빌려줘도 되는 거야? 안 빌려줘도 되는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혼자 못해서 그래 어디가 어딨을건데 아 나 진짜 나 그 뭐지 아까 두류 백화점 갔다가 거기서 술병을 내가 깜빡하고 떨어뜨려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두병 떨어뜨려가지고 그거 때문에 너 도박했지? 어? 도박했지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내일 바로 줄게 내일 돈 들어와 너 지금 방송중이잖아 어? 너 너 아니 옆에 사람들 계시네 사람들한테 달라고 그래 어 아아 도박 누나 지금 방송중인데 어 어 아 누나 그래도 전화 받아줘가지고 딱 내가 봤을 때 도박 누나 방송 안에서 빌려줬어 맞지 누나 아 근데 난 솔직히 어느정도 친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정도는 다 빌려줘 그니까 아 누나 아 이거 좀 그래 고마워 응 그래 어 서방 고맙고 미안한데 너한테는 안 빌려줘 야 서방아 넌 여기서 센스가 1도 없는게 거기서 그냥 나 보성이 형이랑 방송인데 보성이 형이랑 전화 한통 할래? 왜 이런 센스가 없냐 이런 센스가 아 사진 찍으려고 하지마 그게 무슨 사진이야 스토리 스토리 뭘 스토리야 어 봐봐 인정 나올 거 아니야 is 인정 나와 아멘